아 이게 말하려고 해서 왔는데 아까 그 핑크 뭐 가면 쓰고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뭐라 해야 되냐 어 얘도 안 와 어디 있냐 없나봐 아예 어 어 야 생겼다 와 코드가 나 살렸다 아니 했는데 야 이거 했는데 안 나오는 건 좀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왜 손을 다 안 한지 어차피 망했거든요 뭐야 이거 길키러 가자 나왔는데 아니 이거 한 번 써봅시다 얘 대신 이걸로 이게 더 좋을 거 같아 그라운드 돼 코드는 요거 하고 잠깐만 코드 보던 거에서 요거다 노멤버 업데이트 외에도 신규 캐릭터 하고 경험치 주는 게 있네 근데 아 그냥 50개 넣어서 쓰지 말 걸 왜 해가지고 악기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내가 말해놓고 알지를 못해 때려주고 싶다 아 과거에 나 왜 그랬던 거야 코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와 이게 부족해서 안 되네 100에서 60 깎여라 저는 깎여라 개미집 몇 번만 주고 그냥 나가면 돼 꼬만에 할 때 이거 좋겠는데 얘 의외로 좋은데 초반용으로 쓰기에 딱이네요 근데 경험치 6승보다는 좀 못하지만 근데 적긴 좋아 얘가 꽃갈에다가 이 정도면 거의 5성 5성에서 6 5성급 5성 아니 6성급이라고는 좀 좋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 횟수 좀 보고 말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500 해볼게요 1레벨에 아 맞네 의외로 잠깐만 이러면은 에스카노를 쓸까 에스카노를 쓸까 뒤에서 얘가 다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5개는 호이호이 날아가려고 하고 그냥 모든 수와 모든 수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거까진 안 쓰려 했지만 골드를 쓰겠다 골드로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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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을 만들어 쓰고 남은 것들은 잘했어 잘했어 이게 158 30 아니아니아니아니 나서 230가 아니야 이렇게 겁나 많이 나왔다 이게 걸어있네? 다 어 이거 망한거지 이거 19분이야? 안돼! 안돼! 가지마! 제발 다이아몬드가 이따가! 다이아몬드가 이따가! 아직이야! 시간은 남았어! 아! 뭐고 아! 아냐아냐아냐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씨! 어 잠깐만 아씨 바꼈어! 근데 요걸로도 6승 만들 수 있지 않나? 아니! 자꾸 얘가 혼자서 돼 쓰레기밖에 안나왔구요 미쳐버릴 것 같네 잼이나 모아둡시다 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 이번에도 배너 와있네 이것도 되나? 또 되네? 우한으로 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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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거 좀만 했어도 450 가능한거 어? 뭐 괜찮아 나중에 또 뽑음 되지 뭘 그리 우울해 아냐 귀엽네 할 수 있어 나중에 뭐 또 때가 오겠지 꿀 레벨까지 올려두고 나중에 할 때 하면 될거야 얘 팔고 싶긴 한데 맞다 골드소 한번 보자 아 안나오네 아직 어? 어? 나중에 하면 되겠지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려주세요 안녕 사스케 육성 꼭 뽑고 말테다 바이바이 아 아니 아니